여기가 장보고 해양 생태관이에요 장보고 해양 생태관인데 아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에 시간나면 여기 와서 자세히 더 보고 싶어요 아 우리 때문에 문을 잘 안 잠권나봐요 장보고 공원 어디 으 장보고 공원을 한번 가보자 으 여기 바다가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 짧은 거 하나 아 야 여기 여기 장보고 어 한상 명예 전당이 있고 여기는 완 1 어 해양 생태 전시관이에요 아 참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오늘은 이 기념관을 볼 시간이 없어요 5시 반에 문을 닫는데 우리니까 너무 늦게 왔어요 너무 늦게 왔어요 이거 공원을 라이브로 찍고 이것은 여기서 끝내고 그치 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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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